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의 총회 매년 9월은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의 총회가 일제히 열리는 총회 시즌입니다. 각 교단의 주요한 정책과 발전 방향이 모두 총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초미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교 헌법에는 모든 지교회 및 7회의 최고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회가 산하 전국교회 대표성을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교회에 대하여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되는 총회인 만큼 각 교단의 총회가 과연 한국교회에 덧씌워진 모든 오명을 벗겨내고 소속 교회와 성도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의 미래와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새로운 소망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2020년 주요 교단들이 그동안 3박 4일 혹은 4박 5일로 진행하던 총회 일정을 단 하루로 단축하고 여기에 더하여 비대면 온라인 총회라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결정을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소통과 공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산하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이정표를 세우는 총회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총회 해무진행의 키를 쥐고 계신 교단의 지도자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총회인 만큼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희망의 등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산하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일체의 사심을 내려놓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정책결정과 방향설정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